12.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던 이젠 습관처럼 되어버린 나 혼자라는 이 쓸쓸함 13. 가끔은 내가 엉뚱한 감상에 젖는구나 라고 느끼면서도 지울 수 없는 14. 문득문득 가슴을 점이는 듯한 외로움에 떨면서 아파했던 수많은 날들 15. 지금도 그랬다 15.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6. 이따금 그녀에게서 나 자신과 닮은 듯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17. 이상할이 많지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혼자 속으로 놀라워하기도 했었다 17. 썰렁한 집에서 혼자 하는 식사 18. 물론 어머니가 구기며 반찬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차려먹는 일은 거의 없었다 18. 배는 무척 고픈데도 식욕이 전혀 일어나질 않는 게 혼자 하는 식사였다 18.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거라는 19. 그리고 그 외로운 사람이 바로 나라는 쓸쓸한 마음이 들어 먹던 밥을 버리고 싶을 때가 적지 않았다 19. 내가 그랬던 시간에 그녀도 혼자 밥을 먹었을 거라는 동질감 19.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대상도 없는 막연한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19. 결국엔 외로움과 두려움에 질려 울고 말았던 그 시절 19. 그녀도 그 시절에 나처럼 그랬을지 모른다며 19. 어린 소녀 이혜인을 떠올려보기도 했었다 19. 그녀를 모두 이해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겠지만 19. 나와 비슷한 아픔들을 가졌을 거라는 추측이 언젠가부터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19. 그녀에 비하면 난 최소한 물질적인 부족함은 없었다 19. 나를 깊은 외로움에 휘말리게 해도 어머니와 형이 나의 울타리였던 것만은 확실했다 20. 언젠가 그녀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었다 20. 대학 다닐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21. 흔히들 말하는 젊음? 21. 난 젊음하면 아르바이트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22. 하도 목소리가 작아 그 말을 겨우 알아들은 나는 22. 너무 마음이 저려서 줄담배를 피우며 밤을 새워야 했었다 22. 그런데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가 22. 또다시 서울을 떠난다고 한다 22. 자신에게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23. 이번엔 제주도로 떠난단다 23. 짧았던 결혼 생활을 휴식의 시간이었다고 표현할 만큼 24. 그녀의 지나간 삶은 그렇게도 치열했었을까 25.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지난 날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25. 아니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25. 식탁 위에 얹힌 그녀의 손을 감싸잡았다 25. 내가 언제 날 사랑해달라고 강요하던가요 25. 아니면 당신이 날 사랑하도록 만들겠다고 맹세하던가요 26. 날 지금처럼만 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26. 우리 그런 얘기 끝난 걸로 해요 27.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27. 우리가 우리가 안 되는 거 잘 알잖아요 28. 만약에 만약에 말이에요 28. 내가 민교씨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29. 일주일에 한 번씩 29. 바쁠 때는 몇 주일 또는 한 달씩 건너 뛰면서 29. 죽을 때까지 이런 식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29. 난 할 수 있어요 30.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런 식은 아니죠 30. 함께 있어야죠 30. 어떻게 해요 30.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31. 결국 31. 우린 절망 한 덩어리씩을 31. 나노 가진 후 헤어지게 될 거예요 31. 난 끝이 보이는데 31. 그녀가 내시는 약고 가는 한숨 소리에 31.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31. 식탁을 돌아 그녀 앞에 가까이 다가섰다 32. 식탁 위에 한 팔을 올려놓은 채 32.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녀에게서 32. 경계의 눈빛을 보았지만 32.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3. 아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33. 몸은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고 34. 눈을 감으면 금방 잠들어버릴 것 같았다 34. 전신을 휘어도는 무기력감을 쫓아낼 기력이 없어 35. 바닥에 내려앉았다 35. 그녀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다 36. 나 잠깐만 이러고 있을게요 36. 아주 잠깐만요 37. 불편해서 여기는 안 돼요 37. 침대에서 눈 좀 붙이세요 37. 내 어깨를 가볍게 흔드는 그녀의 손을 잡아 38. 내 뺨에 태었다 38. 난 가끔 당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39. 잔인한 건지 무서운 건지 39. 끝이 보인다구요? 39.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39. 난요. 난 말이에요. 40. 일주일 내내 당신이 보고 싶어서 41. 가슴에 딱딱한 멍울이 생길 지경이에요 41. 그뿐인 줄 알아요? 41. 당신 생각만 하면 명치 끝에 통증을 느낀다니까요 41. 항상 명치 끝이 돌멩이로 꼭 누르고 있는 것처럼 41. 아프다구요 42.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알아요? 42. 그러다 주말에 잠깐 그나마도 바쁠 땐 몇 주씩 건너뛰고 42. 1년이라야 당신 볼 수 있는 날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42. 만약에 나중에 당신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43. 그래서 당신이 행복해하면 43. 그땐 안 그럴게요 44. 약속해요 44. 여기까지 말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45. 아니면 꿈속에서의 말이었는지 45. 발이 저려움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45. 그녀는 아까 그 모습 그대로였고 45. 창가엔 어둠이 희미하게 거치고 있었다 46. 나 많이 잤나 봐요 46. 아니요 47. 얼마 안 됐어요 47. 불편하지 않았어요? 47. 난 괜찮았는데 불편했겠어요 48. 그녀는 그저 웃음만 지어 보였다 48.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고 49. 그녀의 다정한 웃음을 보고 49. 안절부절 못했던 어둠도 거치기 시작하고 49. 참으로 행복했다 49. 차에 가 있을 테니까 옷 따뜻하게 49. 그녀의 눈이 동그레졌다 49. 이 새벽에 어딜 가려고요? 49. 신촌에 설렁탕 먹으러 가요. 49. 다녀와서 커피만 마시고 바로 집에 갈게요. 50. 함께 갈 거죠? 50. 우리 어제 저녁에 케이크 한 조각 위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 알아요? 51. 난 배고픈데 51. 대답 대신 난로를 끄는 그녀를 보고 밖으로 나왔다. 51. 매섭게 찬 바람이 스쳤지만 상쾌하기도 했다. 51. 몇 번 걱정을 했었는데 괜한 신경을 썼었나 보다. 52. 차는 별탈이 없었다. 52.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52. 차는 괜찮아요? 53. 문을 열고는 고개만 차 안으로 들여놓은 채 그녀가 물었다. 53. 네, 이상 없어요. 빨리 타요. 54. 됐어요. 그럼 우리 택시 타고 가요. 54. 왜요? 55. 길도 얼었는데 택시가 편해요. 그렇게 해요, 우리. 55.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한 차례 새찬 바람이 몰아쳤다. 56. 그녀는 어쩔 줄 몰라하며 내 등 뒤에 바짝 몸을 숨겼다. 57. 나는 손을 뒤로 돌려 그녀의 두 손을 잡아 내 점퍼 주머니 속에 넣었다. 57. 주머니 속에 담긴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58. 많이 외롭구나. 바람 때문이 아니야. 쓸쓸해서 그런 거야. 58. 등에서 그녀의 숨결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곧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만 같은 잔뜩 고인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59. 다음에는 내가 직접 밥을 해드려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네요. 60. 미안해요. 61. 커피잔을 내 앞에 놓으며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61. 왜 그런 신경을 써요? 61.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61. 대신에 혼자 있을 때는 꼭 밥을 드시도록 해요. 아셨죠? 62. 네, 그럴게요. 63. 그리고 제주도에 가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해보세요. 63.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 곳까지 갔다가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죠. 64. 물론 동준영도 심사숙고했으리라 믿어요. 64. 하지만 낯선 지방에서 적응하는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64. 지금까지 서울에서 생활해온 사람이 갑자기 제주도에 갔을 경우 65. 그곳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무척 외롭다고 하더군요. 65. 인구도 많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섬은 섬이거든요. 65. 가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남은 시간에는 정신없이 그림만 그릴 생각이에요. 66. 그녀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말투였다. 67.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주도로 가는 이유 중에 나 때문인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67. 뜸모를 웃음을 짓는 그녀에게 대답을 재촉하려는 순간 현관문에 벨소리가 울렸다. 67. 어머, 유나 왔네. 68. 잠깐 그녀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스쳤다. 69. 유나 왔는데 괜찮겠어요? 69. 난 상관없는데 골라 안 하세요? 70. 아니요, 저도 괜찮아요. 70. 그래도 누군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죠. 70. 아니에요. 이 시간엔 유나밖에 올 사람이 없어요. 70. 학교 가기 전에 꼭 들르거든요. 70. 그녀는 벌써 현관문의 잠금고리를 풀고 있었다. 70. 그런데 문을 열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무척 당황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71. 나는 의아해하면서 온 신경을 현관 쪽으로 모았다. 71. 집 앞에 차가서. 71. 세워진 걸 봤어요. 71. 설마 안에 없다고는 하지 않겠죠? 72. 또렷또렷하다 못해 당당하게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는 분명 나영이었다. 72. 나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몸을 벌떡 일으켰다. 73. 지금 막 집에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74. 잠깐 기다리세요. 74. 나, 두 사람에게 볼일이 있어 왔어요. 74. 내가 반갑지는 않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 추위에 문전박대를 하다니 너무하는군요. 74. 이렇게 이른 시간에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무례하지 않고요. 75. 춥다니 몸이나 녹이고 가세요. 75.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는 그녀의 도도함이 참으로 의외라고 느껴졌다. 75. 열린 문 사이로 찬바람이 한 차례 휙 들어오고 뒤를 이어 나영이 차가운 얼굴로 나타났다. 76. 나영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비웃듯 입을 실룩거렸다. 77. 혜인은 침착해 보였지만 얼굴색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다. 77. 너 여기 웬일이야? 78. 얼굴 보기 힘들다 했더니 여기 오니까 만나는구나. 78. 오랜만이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한 건 처음이지 아마? 78.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왜 왔는지나 말해봐. 79. 여길 어떻게 알았으며 네가 여길 왜 오냐고? 79. 왜 소리를 질러? 창피하지도 않니? 79. 난 너희들 보기가 어쩐지 민망한데 너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 79. 너? 79. 두 주먹이 불꼰 쥐어졌다. 79.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과 분명치 못했던 내 태도에 대한 자책감으로 편치 않게 자리하고 있던 나영이었다. 80. 이렇게까지는... 80. 이런 행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곱고 총명한 여자였는데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이 힘없이 풀어져 내렸다. 80.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 80. 나영은 내가 잡은 팔을 세차게 뿌리치며 혜인을 쏘아 보았다. 80. 헤인 씨,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80.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이렇게 당하잖아요. 80. 그런데 끝까지 해보겠다는 건 뭐죠? 80. 내가 뭘 끝까지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80.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이에요? 80. 그래요. 지난번에 왔을 때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80. 그때 역시도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요. 80. 헌데 이게 뭐예요? 80. 이게 두 사람이 끝까지 가겠다는 게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80. 어젯밤에 늦게 도착한 데다 길이 위험해서 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80. 변명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쭉 빠져 있었다. 81.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이내 피해버리는 그녀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아 보였다. 81. 가슴이 점이어왔다. 81.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 81.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해서. 81.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당신의 고통도 그만큼 더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81. 그렇다고 해도 내 사랑을 접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81. 미안해요. 하필이면 당신을 사랑해서. 정말 미안해요. 81. 나영아, 가자.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81. 진심으로 사정하며 말했다. 81. 나영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다시 발끈했다. 81. 곧 갈 테니 걱정 마. 나도 이러지 않으려고 했어. 82.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자고 나만 추해진다고. 82. 그러니 이러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왔는데. 83. 막상 와서 보니 기가 막힌다. 84. 어머니는 민규 씨 때문에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어. 84. 어젯밤에 늦게 전화하셨더라. 84. 겨울 침대 시트를 벌써 준비했는데 서울에 통 오지 않아서 택배로 보내줄까 하고 전화했더니 서울 갔다고 하더래. 85. 눈이 많이 오는데 웬일인지 모르겠다시며 새벽까지 서너 번인가 전화하셨소. 85. 나야 짐작이 갔지만 말씀드릴 순 없잖아. 86. 날이 밝아지길래 그래 구경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는데. 87. 내 짐작이 틀리길 바라며 왔는데. 87. 너희 두 사람은 미쳤어. 87. 당신들은 미쳤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떡해. 87. 지금은 어떤 말로도 네가 하고 있는 오해를 풀 길이 없을 것 같다. 87. 하지만 말 조심해라. 말만 조심해. 88. 함부로 짓거리면 오늘 네가 한 행동 용서 못한다. 88. 나영은 생각보다 많이 흥분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88. 억지로 끌고라도 나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된 건 순간이었다. 88. 정민규.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88. 하늘도 용서를 못할 일을 벌이고 있는 주제에 누굴 용서하고 말고 한단 말이니? 88. 형수를 사랑하는 시동생 마음이 참 지극도 하시네요. 88. 너무나 애달프고 눈물 겨워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88. 날이 밝으면 갈만한 데 알아보고 어머니께 전화 드린다고 했는데 89. 여기서 지금 전화할까? 해도 돼? 전화해도 되냐고? 89. 야, 이 바보 멍청아! 89. 다시 주먹이 붉은 쥐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9.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는 어머니 얘기를 하며 휴대폰을 흔들어대는 나영을 보고는 90. 당황하고 겁에 질린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90. 헨시, 내가 말했었죠? 저 남자 참 순수하고 맑고 착한 사람이라고. 90. 헨시에게 마음 주는 거 깊이는 이해 못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90. 헨시 마음도 저 사람과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90. 그러니까 모든 건 헨시에게 달렸다고. 90. 진심으로 부탁하고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90. 내가 사정하고 애원했죠. 90. 간밤에 눈이 많이 오긴 했어요. 90. 하지만 여기가 상간 오지도 아니고 강남이 몇 시간씩 걸리는 먼 거리도 아닌데 90. 내 상상이 순전히 오해일까요? 90. 난 어머님이 헨시에게 심하게 화내실 때마다 어머님이 무척 낯설게 보였어요. 90. 저러실 분이 아닌데 하면서 안타까웠어요. 90. 지금 문득 헨시한테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가 떠오르네요. 90. 그리고 어머님이 이해가 가네요. 90.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90. 인사한다고 처음 집에 오던 날, 민호 씨랑 함께 들어오는 헨시를 보는 순간 눈이 딱 감길 정도로 섬뜩하시더래요. 90. 내가 지금 그래요. 당신이 무섭고 섬뜩해요. 90. 민규 씨 놓아주세요. 그리고… 90. 두 사람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90. 나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울부짖으며 소리쳤고 90. 그와 동시에 내 손이 나영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90. 말 조심하라고 했지! 90. 새빨갛게 손자국이 생기는 걸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다시 한 번 손이 올라갔다. 90. 그러고도 본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나를 그녀가 가로막았다. 90. 왜 이래요? 나영 씨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러세요? 90. 나영 씨, 다 내 탓이에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90. 그녀가 울먹이며 다가가자 나영은 진저리를 치며 발악에 가까운 소리를 외쳤다. 90. 너희들의 그 더러운 사랑 누름을, 그 비밀을, 왜 하필이면 내가 알고 있어야 해? 90. 너희들의 추잡스러운 비밀을 왜 나 혼자 평생 지켜줘야 하는 거니? 90. 난 부담스러워서 싫어. 알겠어? 난 더 이상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90. 너희 집에 가 있을게. 90. 집이 들썩거릴 만큼 꽝 하고 현관문을 닫으며 나영이 사라졌다. 90. 빨리 뒤따라가서 사과하세요. 90. 어찌됐든 손찌검한 건 크게 잘못한 거예요. 90. 왜 나영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도 괴로웠다. 90. 나영이의 희고 고운 얼굴에 찍힌 붉은 손자국을 떠올리며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90. 골목을 빠져나와 사방을 살펴도 나영의 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90. 골목을 되돌아 들어가서 내 차에 올랐다. 90. 시동을 건 후에 나영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을 수 없다는 안내음성만 들렸다. 90. 나영아, 지금 어디니? 괜찮아? 90. 괜찮을 리가 없겠지. 내가 잘못했다. 많이 후회하고 있어. 90. 미안하다. 연락 기다릴게. 90. 조금 전에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90. 악몽 속을 헤매다 끼어난 듯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90. 결국 세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입히기 놀이를 버린 셈이 되어버렸다. 90.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 이런 상황을 만든 나영을 탓해서는 적어도 나는 그러면 안 되었다. 90. 다시 한번 나영과 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여전히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90. 비가 세차게 퍼붓던 날 학원 현관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평소 안면뿐인 남학생을 아버지 차에 태워주자고 하던 착하고 순수한 소녀가 나영이었다. 90. 좋은 환경에서 곱게 자란 여느 여자들과는 달리 남의 불행이나 실수에 대해 과장된 외면이나 비난 같은 것도 할 줄 몰랐다. 90. 오히려 굴절 없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천진스럽기까지 한 나영이었다. 90.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냐고들 하지만 나영은 지금까지 좌절이니 절망이니 하는 상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나는 알고 있다. 90. 그런 나영에게 내가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90. 서강대교 입구에서 차를 서행시켰다. 90. 집에 가는 길엔 을에 건너던 다리인데 왠지 망설여 섰다. 90. 나영이 궁금해서였다. 90. 다리 진입을 위한 고가 아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보였다. 90. 그곳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90. 담배를 끄자마자 다시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90. 어쩌자고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90. 왜 하필이면 그녀를. 90.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90. 가슴이 쓰리게 저려울 뿐이었다. 90. 나영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90. 전화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90. 휴대폰에 벨소리가 울렸다. 90. 나영이었다. 90. 지금 어딨니? 90. 그건 왜? 90. 만나자. 지금 너 있는 데로 갈게. 어디야? 90. 난 너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일도 없어. 90. 다시 난 만날 거야. 이제 끝이라고. 90. 입씨름을 반복하다 사정사정하여 간신히 나영과 약속을 할 수 있었다. 90. 그녀는 마포 쪽에 있다고 했다. 90. 이른 시간이라 문을 연 곳이 없을 것 같아 망설이고 있는 나에게 90. 나영은 90. 작년에 아버지랑 복요리 먹던 호텔 기억나지? 90. 거기 커피숍으로 와. 90. 라고 말했다. 90. 늘 그랬었다. 90. 난 망설이고. 90. 나영은 산뜻하게 결론 내리고. 90. 나영은 커피숍의 가장 구석진이. 90. 나영은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다. 90. 얼굴부터 살폈다. 90.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았으나 한쪽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90. 나영아. 요즘 나한테 실망뿐이겠구나. 90. 얼굴 많이 아프지? 90. 미안하다. 90. 됐어. 그만해. 90. 나영은 한 손으로 눈을 가리며 테이블에 놓여진 넵킨을 뽑아 눈가를 눌렀다. 90. 몇 장의 넵킨을 더 쓰고 나서야 눈물이 멈추는 것 같아 보였다. 90. 제일 비겁한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거라고 하던데. 90. 내가 그렇구나. 90. 나 못난 거 누구보다도 네가 잘 알잖니. 90.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다. 90. 진심이야. 90.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었어. 90. 아침 일찍 민규 씨를 찾아 나서고 90. 두 사람 함께 있는 거 보고는 흥분하고 한 내 행동이 90.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 90. 난 그동안 민규 씨에 대한 감정 90. 어느 정도는 정리했어. 90. 친구 하자며. 90. 친구? 못할 것도 없지. 90. 그런데 이상한 건 너희 두 사람의 관계를 친구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참을 수 없다는 거야. 90. 친구의 고통이 보이는데 90. 이대로 가다가는 친구가 불행해질 게 너무나 뻔한데 90.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게 친구니? 90. 민규 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90. 두 사람의 사랑이 꽤나 지극해 보이던데 90. 사랑한다면 함께 있어야지. 90. 그러려면 결혼해야 할 거 아니야. 90. 어머니 친척과 친구분들, 가게 점원들까지 모두 모아놓고 결혼식 할 수 있어? 90. 아하, 도망가서 살면 되겠구나. 90. 이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외국으로 나가든지 말이야. 90. 그러나 세상 등지고 살면 두 사람이 평생 동안 행복할까? 90. 내가 주제넘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90. 걱정 마. 오늘부터는 민규 씨와 친구하는 것도 포기했으니까. 90. 자신이 없어졌어. 90. 지금 네 마음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90. 하지만 나영아, 끝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90. 여기 오면서 새삼스럽게 헤아려 보니까 우리가 만난 지 10년이 됐더라. 20대를 꼬박 우리가 함께 보낸 셈이지. 내가 너한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끝이라고 말할 만큼 짧은 세월은 아니잖니. 10년이란 시간이 말이야. 10년 아니라 20년이라 해도 지금 그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민규 씨가 날 여자로 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119. 처음에는 서운하고 밉기도 했지만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민규 씨는 모를 거야. 이런 마음 먹기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고 있어. 그러기에 더 미안하지. 119. 정말 그럴까? 119. 난 노력하면 민규 씨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믿었었어. 하지만 민규 씨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자 이번엔 혜인 씨를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지. 나 사실은 이 애인 그 여자 두 번이나 찾아갔었어. 두 번씩이나? 거길 네가 왜 찾아가니? 너한테까지 숨어당할 이유가 없는 여자야. 만나서 뭐라고 했어? 아까처럼 어머니 말이 맞았다면서 섬뜩했다니 어쩌니 해가며 빈정거렸니? 너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누구보다도 네가 잘 알 거 아니야. 섬뜩했다니. 밤길에 짐승을 만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지. 그 사람 집 떠나던 날 어머니가 찜질방 간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 기억날 거다. 내 기억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외박하신 일이 처음이었어. 기가 막히더구나. 차에 짐을 다 실은 다음 집을 나서기 전에 흰 봉투를 안팡에 놓고 나오더구나. 궁금해서 나중에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 쓴 편지였어. 어머니께 들은 그 많은 험담을 다 잊은 듯 오히려 마음 고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했더라. 그동안의 인연을 모두 끊어버리고 떠난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다 잊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라고. 바보가 아니면 아주 독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야. 측은하고 착한 사람일 뿐이야. 많이 부끄러웠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고. 그때 마음을 다졌어. 나라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자. 항상 따뜻하게 지켜주자. 최소한 우리 집에서 받은 상처만이라도 내 힘으로 낫게 해주자. 그때 마음은 그랬었는데 이제는 나마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격이 됐으니. 부탁한다. 다신 가지 마라. 눈앞이 흐려졌다. 늘 눈원저리가 촉촉히 젖어있던 여자 이혜인. 이젠 내가 그렇다. 그녀를 생각만 해도 금방 눈앞이 흐려지는 바보가 되어버렸다. 그만 가자. 참 어머니께 전화했어. 회사 친구하고 대덕에서 술 마시다가 시간도 너무 늦고 눈이 너무 와서 그 친구 집에서 잤다고 말씀드렸어. 잠깐이라도 집에 다녀간다며 조금 전에 대덕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에 있더라고. 고맙다. 몸을 일으키려던 나영이 다시 앉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민규 씨. 집에 가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냉정하게 생각해봐. 모든 감정 접어놓고 오직 이성만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민규 씨가 혜인 씨를 사랑하면 할수록 혜인 씨의 고통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 짐작도 못해봤어? 사랑한다면서 결국엔 혜인 씨를 비탄에 빠뜨려 버리는 게 아닐까? 내가 보기엔 그래. 실은 나도 두렵다. 요즘은 내 마음을 나 혼자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다.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이 진정 사랑일까? 혹시 집착은 아닐까? 모르겠다. 벌써 그녀가 보고 싶을 뿐. 이모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집에서의 시간은 잠잘 경우 말고는 두 시간 정도면 충분했다. 집이라는 곳이 주는 편안함 때문일까. 피곤하지 않을 때도 집에만 오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잠이 쏟아질 수가 없었다. 오늘은 참아야 했다. 이 상태로 침대 속에 들어갔다가는 몸살 기운이 본격적으로 온몸에 퍼질 것만 같았다. 손만 씻고 부엌으로 와라. 밥 먹어야지. 집에 들어서는 내게 이모가 반기면서 건네는 첫 마디는 언제나 똑같았다. 회사 식당에는 다른 곳과 달리 메뉴가 없다. 늘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밥과 반찬들이 있다. 집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원들을 위해 회사 측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듯했다. 음식 맛도 어머니가 해주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다. 특히 김치는 정성껏 담근 통배추 김치를 1년 내내 빠뜨리지 않았고 깍두기나 나박김치 등을 한두 가지 곁들였다. 그러기에 오랜만에 집에 와도 특별히 생각나는 먹거리가 없는데 어른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흰쌀밥에 고깃국,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나 조림, 불고기, 된장찌개 등을 차려놓고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라며 안쓰러워하시곤 했다. 하지만 된장찌개가 가장 먹고 싶었다는 등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다는 등의 너스레를 기꺼이 떤다. 왜냐하면 흐뭇해하는 이모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집에 왔을 때의 즐거움 중 하나니까. 오늘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모는 서 계실 모양이다.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차를 세웠다. 운전석 옆에 있는 창문을 내리고 이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모,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집안 온도 좀 높이라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어왔다. 이모의 자존심을 생각해서인지 어머니는 식구가 없어 적적하니 앞으로는 이모와 함께 지내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거절당한 이모의 쓸쓸함을 난 알고 있었다. 그런 이모도 어머니도 혜인 그녀도 나도 모두가 하나같이 가슴속에 외로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또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와는 단 10분을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게 안에 손님들이 북적거렸다. 요즘엔 결혼 시즌이 따로 없는 데다 구정을 앞에 두고 있어서 더욱 바쁜 거라며 어머니는 들떠있었다. 그도 그렇지만 반드시 어머니 앞에서만 물건을 고르는 단골들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차 한 잔도 못 먹여서 보내겠네. 내 손을 잡고 소파에 가서 앉으며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셨다. 기분이 아주 좋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웃으시는 그 웃음소리로 힘 안 드세요? 왜? 힘들다면 네가 직장 그만두고 에미일 맡아줄래? 말의 뉘앙스가 왠지 농담 같지만은 않게 들렸다. 어머니도 참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안 되지. 능력은 이 녀석아. 에미는 처음부터 이걸 했냐? 돈도 좋지만 이젠 나도 네 이모랑 같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바람이나 쐬려다니면서 살고 싶다. 가게를 어떤 식으로 처분해야 할지 그게 큰 숙제구나.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니 너도 생각 좀 해보려 무나. 힘이 드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나도 좋지. 집에 오면 늘 어머니가 있고. 그러면 좋겠냐? 에미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냐? 어머니는 내 손등을 계속 쓰다듬고 있었다. 그럼요. 좋죠. 어머니, 마음 먹은 김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세요. 처음엔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젠 쉬실 때도 지났잖아요. 야, 오늘은 모처럼 좋은 소식을 들었네. 네가 그동안 많이 적적했겠다. 그래, 돈이 무슨 소용이니? 까짓 거 미련 없이 그만두는 쪽으로 궁리를 해보자. 내 손을 꼭 잡는 어머니의 손힘이 예전보다도 많이 약해진 듯해서 괜스레 서글퍼졌다. 오후 4시경 다시 그녀에게로 가기 위해 신촌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아침에 있었던 나영의 방문이 그녀의 하루를 망쳤을지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급해졌다. 하기는 대덕에 내려가기 전에 그녀를 찾지 않았었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 또한 그녀에게 갈 때는 안타까움과 목마름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저절로 서둘러지지 않았던가. 그녀가 내게로 오는 날은 없을까. 단 한 번이라도 그녀가 날 찾아온다면. 몇 주일씩 대덕을 떠나지 못할 때 그녀가 갑자기 내게 와준다면. 꿈같은 일이지만 그 행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겠지. 허허로운 자문자답을 해보았다. 아침까지 찌푸렸던 날씨는 완전히 물러간 듯했다. 차 안에서 바라본 차창 밖의 햇살은 화사하고 따뜻해 보였다. 갓길에 쌓인 눈덩이들만 아니면 봄이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골목 입구에 주차를 한 후 햇볕이 비껴간 싸늘한 골목을 뛰어가서 그녀 집에 현관 배를 눌렀다. 안에서 문이 열리자 나는 아휴 추워 하며 몸을 움츠린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로 눈앞에 쓰러져 있는 이젤과 캠퍼스. 얼핏 보인 식탁의 술병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인가에 긁힌 듯한 그녀의 얼굴에는 베어나온 피가 상처를 따라 길게 굳어져 엉망이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요? 얼른 그녀의 양어깨를 잡았다. 초점 잃은 눈, 술 냄새. 그제서야 그녀의 하루를 짐작할 수 있었다. 내 손을 뿌리친 그녀는 정신을 수습하려 안간힘을 쓰는 듯했다. 앞서서 걷는 그녀를 따라 묵묵히 식탁이 놓여진 곳으로 갔다. 오늘은 유나도 연락이 안 되고 심심했는데 잘 됐네. 한 잔 할래? 잘난 사람, 정민규. 하마터면 푸우하고 웃음이 나올 뻔했다.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내게 반말을 하는 그녀 모습이 귀여웠다. 하지만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니었다. 쓰러져 있는 의자를 바로 세운 다음 앉았다. 나영이라고 했나? 그 여자 달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하기야, 뺨 맞고 가만히 있을 여자는 아니지. 어땠어? 굉장했겠지. 싹싹 빌었겠네 잘못했다고. 다신 내게 가지 않겠다고 빌었겠지. 가엾어라. 그러니까 내 말을 진작 들을 것이지. 안 된다고 했잖아. 날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알 것 같아? 대답을 회피하고 일어나 약상자를 찾았다. 이곳으로 이사하던 날 상처에 필요한 바르는 약 몇 가지와 소화제 등을 사서 약상자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서였다. 왜 그래요? 뭘 찾아요? 두리번거리는 나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난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3단으로 된 낮은 책꼬지 위에 상자가 보였다. 식탁으로 돌아와 소독약과 연고와 면봉을 꺼냈다. 면봉에 소독약을 듬뿍 뿌린 후 그녀 얼굴 가까이로 가기 위해 식탁 위에 몸을 숙였다. 어쩌다 이렇게 긁혔어요. 소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내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그 바람에 내 손에 부딪힌 술병과 빈 맥주캔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다.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나 하고 막막했을 뿐 화가 나있던 건 아니었는데 식탁 요리에 부딪히는 술병 소리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빈 캔 소리가 나의 온신경을 건드려 놓았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술을 마시는군요. 술에 취해서 그림 도구도 부수고 늘 이런 식인가요? 나한테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창견 말아요. 창견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 이 젤이 저렇게 된 건 내 어깨에 부딪혀서 쓰러진 거예요. 그 바람에 얼굴을 다친 거고요. 나 혼자 주정이라도 부린 줄 아나 보죠? 나 원래 술은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당신네들만 보지 않으면, 당신들만 내 기억에서 사라지면 술 같은 건 마실 일도 없고 마시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굴에 약 먼저 발라줘. 흉터 생기면 어떡해요. 면봉과 소독약을 들고 다시 그녀 가까이 다가갔다. 면봉에 소독약을 묻히는 순간 그녀는 아까보다 더욱 세차게 내 손을 뿌리쳤다. 이러지 말라니까.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말아요. 날 동정하는 척, 자상한 척, 그리고 날 사랑하는 척. 나 정말 싫다고요. 험한 길을 걷다가 돌밭에 넘어져 눌린 것처럼 가슴에서 통증이 일어났다. 두서없는 말들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이 밖으론 나오질 않았다. 사랑하는 척이라니 없지겠지?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아침에 나영이 한 말은 폭력이나 다름없었어. 나영이 얼굴에 손을 댈 만큼 나에게도 큰 충격이었는데 당사자인 혜인이의 마음을 왜 잊고 있었을까? 나영과 헤어져 이리로 바로 오는 거였는데 하루 종일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했겠지.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척이라니.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바닥에 흩어진 약들을 약상자에 주어 담았다. 면봉과 소독약 연고만을 식탁에 놓은 다음 약상자를 제자리에 갖다 두고 돌아서는데 발에 술병이 걸렸다. 깨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술병을 집어두는데 또다시 난 바보가 되고 있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가 싶더니 결국엔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금니에 힘을 주며 자꾸만 침을 삼켰다. 이재를 바로 세우려고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려고요. 이재를 세워두려고요.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두세요. 내일 화방에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재은 다리가 꺾여져 있었다. 한쪽 벽에 잘 세워두고는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래 놓여진 해오라기 난초가 눈에 들어왔다. 봄에 꽃을 피워야 할 텐데 나는 꿈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내 마음 같은 꿈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또 미운 말을 불쑥 던졌다. 차 갖고 왔죠? 네. 그 화분 가져갈래요? 날짜 맞춰 물 주기도 힘들고 하여튼 신경 쓰여서 싫어요. 그만 멈춰주기만을 바랬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모든 걸 쏟아내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고기하고 잘난 양반들이나 난을 기르지 나하고는 안 어울려요. 가져가세요. 거실 창 아래로 축 늘어서 있는 난 화분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난을 하나하나 살피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그녀의 말뜻이 짐작되었다. 갖고 갈 거죠? 숙소에 두면 딱 어울리겠네요. 봄엔 꽃이 다시 핀다죠. 싫으면 버리세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선물한 사람이 허락도 했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버려야겠어요. 그런데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날 빠니 쳐다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커피 안 드실래요? 난 마실 건데. 난 생각 없어요. 식탁을 벗어나던 그녀가 휘청거렸다. 어머, 술은 다 깼는데. 앉아 있어요? 커피는 내가 탈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봐요.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앉아요. 고집이 아니라 싫어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아까 말했죠? 날 생각해주는 척하지 말라고. 맥이 빠졌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혜인. 어젯밤의 혜인이 저 여자가 맞나. 내 입술을 받아주던 뜨거운 입술로 내 온몸에 불을 당기던 여자 혜인. 겨우 어젯밤의 일인데. 커피잔을 들고 오는 그녀의 거칠해진 얼굴을 보자 서운하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내게 물어볼 게 뭐예요? 그만둘래요. 말해봐요. 궁금하잖아요. 나 처음 봤을 때 섬뜩했어요?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이었을까? 궁금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식탁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재빠르게 무릎 위로 내려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섬뜩했었나요? 어머니도 그렇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노인네 억지다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물론 나도 아니고요. 아닌 사람도 있으니 다행이군요. 나 지금 하고 싶은 말 모두 하고 싶은데 괜찮겠죠? 아니요. 오늘은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담배 좀 피워도 되죠? 담배 생각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담배 얘기가 뭐 그리 우스운지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심한 모욕감이 들었다. 참 우스워요. 우습기도 하고 가끔은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 집에서 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적이 있어요. 정말 모를 일이라니깐요. 그 집 식구 맞아요? 나영 씨 애인도 맞고요? 피우세요 담배. 그만하시죠. 담배값을 힘주어 움켜지면서 일어섰다. 가겠어요. 내가 피하는 게 최상의 방법 같았다. 안 돼요. 지금 가면 안 돼요. 나 아직 할 말을 다 못했어요. 오늘은 그냥 가는 게 낫겠어요. 토요일에 올 테니 그때 듣기로 하죠. 갈게요. 그녀는 무척 당황해했다. 두 손으로 내 팔을 꼭 잡고는 잠깐이면 돼요. 오늘 꼭 말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이 너무도 간절해 보여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았다. 불안했다. 그리고 예감은 적중했다. 미안해요. 이런 말에서. 날 정말 사랑해요? 그녀의 얼굴이 저녁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갔다. 바보 같은 여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니 몰라서 묻는단 말인가? 네. 라고 짧게 대답을 할까? 아니면 몰라서 물어요. 당연하죠. 사랑해요. 라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대답을 할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지금 마음을 얘기하면 될 걸. 진심이 아니었나 보죠? 장난했어요? 나도 모르게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제발 그만해요. 여기 온 지 두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계속 조롱하고 빈쩡거리고. 그래요. 나영이가 너무 심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만 골라서 하는 나영이가 너무 놀랍고 미웠어요. 오죽하면 뺨을 다 때렸겠어요. 여자고 남자고 사람 때린 거 처음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을까 하고 이해하자고 마음 먹었어요. 또 너무나 미안해서 줄곧 참고 있었더니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이냐고 했습니까? 그 말을 고백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장난했냐고요? 그게 어떤 말인데 거짓으로 장난을 친단 말입니까? 알았어요.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진심이라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우리 만나는 일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요. 날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다시는 내게 오지 마세요. 자주 하던 말이라 입버릇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내게 아무리 와도 내 마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아침에 나영씨가 다녀갔다고 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 결심을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는 됐지만요. 날 놓아주는 게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날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 주세요. 역시 그 얘기군요. 내가 말했을 텐데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언젠가 당신이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 기다림이 평생을 간다 해도 난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혹시 날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은 아닐까요? 집착이라고요? 그게 어때서요? 사랑의 절정에서도 뭔가가 부족해 무언가를 구한다면 결국 집착밖에 더 있겠어요? 집착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사랑 없이 어떻게 집착을 합니까?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두려웠다. 그녀의 다음 말이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더구나 요즘처럼 쓸쓸할 때라면 참으로 고맙고 기쁜 일이죠. 그 사람이 누구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어서 거절해야 할 때 얼마나 미안하고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마음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주에 갈 때까지 주말이면 집을 비우겠어요. 이젠 여기 와도 날 못 보게 될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잘 것 없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하여튼 난 아니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내 일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잘난 사람들은 그 잘난 사람들끼리 살고 나 같은 사람은 내 식대로 살아야죠. 나영 씨 같은 여자한테 모욕이나 당하고 앞으로 그 여자 또 찾아오면 이런 얘기 꺼내기 못하지만 한 가지 물을게요. 나를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나를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젯밤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히 24시간이 채 안 되었군요. 내가 당신 입술 받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요? 드디어 내 사랑을 받아주는구나 드디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여기 올 때까지 사실 난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그녀는 망설이는 듯이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캄캄했다. 더 있다가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아니 오열이 터질 것만 같아 참느라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미안하다는 말까지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화가 치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수였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실수였다는 것 정말입니까? 미안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날 떼어놓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오늘 많은 걸 느꼈고 내 행동이나 생각 등을 냉정하게 돌이켜봐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는데 그게 당신한테 고통이 된다면 마음을 접어야겠죠. 더구나 당신의 마음이 열릴 희망마저 없다면 이미 그건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당신에게 오는 발길을 끊는다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접어질까요? 당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신의 소식도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난 당신을 평생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다시는 여기 오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할게요. 그러니 어젯밤 일만은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리울 때 미소라도 지을 수 있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수가 아니었다고 말해줄 수도 있으련만 그녀는 잔인했다. 다른 일이면 몰라도 어떻게 그 순간을 거짓으로 말하겠어요. 너무 경솔했던 제 자신이 싫고 부끄러울 뿐이에요. 미안해요. 그리고 다시는 절 찾지 않겠다는 말 믿을게요.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괭음이 울리는가 싶더니 두터운 철벽이 그녀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벽 그 너머에 있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녀 해인 나쁜 사람 절망이 내 온몸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엔 견딜 수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서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얼마 동안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서 있었을까 십분 혹은 이십분 그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나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있는 절망감은 마침내 절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무서운 고통으로 변해 나를 쥐고 흔들었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이제 우린 이렇게 헤어지고 마는 건가 내가 그동안 가졌던 열정의 순간들은 결국 부질없는 시간들였단 말인가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작별인사 같은 건 하기 싫었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다. 거리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차 출발할 때까지 서 있던 그녀였는데 문 앞까지도 나와주질 않았다. 시동을 걸었으나 선뜻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당연히 대덕으로 내려가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운전대를 잡고 그곳까지 달릴 자신이 없었다. 가슴 속 심장 정수리에 뾰족한 무언가가 박히는 듯했다. 동시에 가슴 주위에서 실제로 통증이 일어났다. 심호흡을 크게 해보았다. 조금 뒤 통증은 차츰 둔탁해졌다. 어떻게 하나 허허롭다.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 마구 소리를 치고 싶다. 나 나 어떡하냐고 나 어떡하냐고 내 사랑이 그렇게 하잘 것 없는 거였냐고 그녀에게 간절히 애원하고 싶다. 일주일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찾아와서 10분만 보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나 도저히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실수였다는 그녀의 말 화가 나고 야속했다. 갑니다. 당신 뜻대로 다시는 안 와요. 내가 옴으로써 당신이 괴롭다면 당연히 발길을 끊어야죠.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녀의 집을 잠시 돌아본 뒤 골목을 빠져나왔다. 결국 갈 곳은 대덕밖에 없었다. 눈물샘이 터지기라도 한 듯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과 매스꺼움을 느끼며 눈을 떴다. 당황했다. 낯선 천장 낯선 가구 낯선 커튼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몸을 일으키던 나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팬티만 입은 채 알몸인 내 모양도 그렇지만 옆에 누가 누워있는 게 아닌가 기억을 더듬을 경황도 없이 누구인가를 살폈다. 순간 나는 혜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았다. 하지만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여자는 나영이었다. 호텔 객실에 비치해둔 목욕용 가운을 입고 있었다. 느슨하게 헤쳐진 가운 사이로 드러난 가슴의 살결이 흰색의 가운보다 더 하얗게 보였다. 고개를 돌렸다. 제발 아무 일이 없었기를 바라면서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를 하면서 기억을 더듬었다. 한남대교를 건넌 뒤에 고속도로 진입을 포기하고 반포 쪽으로 차를 돌렸었다. 그러다가 다시 반포를 벗어나 오던 길로 달리던 중에 몇 번인가 들른 적이 있는 바에 들어갔었다. 들어가자마자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마셔댔고 틈틈이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날 보내고 나니 이젠 됐느냐. 지금 빨리 와달라. 오지 않으면 나도 형처럼 이 상태로 운전하여 당신에게로 가겠다. 내가 한 말은 어렴풋하게 나마 조금씩 생각나는데 그녀가 뭐라 했는지는 전혀 떠오르질 않았다. 폭음 때문이었겠지만 마음의 아픔을 악질은 몸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무렵에 나영이 나타나서 내 술잔을 빼앗던 기억도 떠올랐다. 그리고 누군가를 붙잡고 혜인을 불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혹시 나영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나영은 어떻게 알고 나에게 왔을까. 희미하게 남아 지난 밤의 기억이 하나 둘씩 되살아나자 점점 당혹스러워졌다.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 나를 꼭 안아주던 여자의 작은 가슴 여자의 작은 흐느낌 그녀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던 나 이럴 수가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씁쓸했다. 혜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래서 실수라고 했던 걸까 아니 지금 내가 한가롭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다 끝난 일이야 혜인과는 모두 끝났어 나영은 그 사이에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있었다. 욕실 문소리가 나도 고개조차 까딱하지 않았다. 일어났구나. 멋쩍게 말을 걸며 나영이 앉아있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어젯밤에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어? 혜인씨가 전화해 주었어. 민규씨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가봐달라고. 처음엔 거절했지.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라. 두 사람 헤어지기로 약속했는데 다시 만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또 자기는 운전도 못 타거니와 민규씨 집에 갈 수도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야. 구경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나를 혜인씨로 착각할 만큼 취했더구나. 집에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여기로 오게 된 거야.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말을 끊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나영아 어젯밤에 우리 나영은 내 말을 날카로운 표정으로 막았다. 그만해. 내가 말할게. 부탁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줘.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마. 술에 취해서 그랬단 말은 더욱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건데 민규씨는 취했었고 난 맨정신이었다는 걸로 날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줘. 어젯밤 기억이 설마 백지 상태는 아니겠지? 그때 휴대폰 소리가 울렸다. 휴대폰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놓여있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혜인이었다. 괜찮은가 해서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왜 궁금합니까? 미안해요. 많이 취한 것 같았고 여러 번 전화했는데 내가 나가지 못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대신에 나영일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영씨한테도 어젯밤엔 참 미안했어요. 미안하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나영이 덕분에 무사히 출구는 하게 됐지만 걔 입장에선 불쾌하지 않았겠어요? 다시는 어제 같은 일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나오시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나영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야구에 나오는 대타도 아니고 해결사도 아닌데 나영인 내가 도와달라면 10년 뒤에도 나올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이용하는 것 같아 나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날 보내기 위해 그렇게도 당당하게 말을 하더니 지금은 왜 쩔쩔매죠? 당신이 우리 집안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또 제발 부탁이라면서 다시는 당신에게 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알아요? 그렇게도 잔인하게 굴더니 내 걱정은 왜 하죠? 지금 나는 당신이 너무도 밉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당신이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데 다신 당신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용건 없으시죠? 저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 네. 전화 끊을게요. 잘 있으라고 인사를 하려다 말았다. 목매인 소리가 나올 것만 같아서였다. 꼭 이런 식으로 대했어야 했는지 전화를 끊은 후에 그녀 모습이 다시 떠오르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졌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할 건 뭐 있어? 두 사람 헤어지기로 했다면서. 그러니까 헤어졌으니까. 정말 헤어지긴 한 거야? 헨시 혼자 생각 아냐? 한쪽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니? 출근해야지. 자동채키는 잠바주머니에 넣었는데 확인해봐. 나영은 스카프를 두른 다음 반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술값은 네가 계산했니? 음. 호텔비도? 음. 다행히 비상금으로 넣어둔 수표가 있었다. 가끔은 신용카드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신경 써서 지갑에 넣어두었던 거다. 십만원짜리 수표 석장과 만원짜리 지폐를 합했다. 자, 이거 받아. 휘발유값 빼고 이게 다야. 모자라면 좀 봐줘라. 받아. 지금 뭐하는 거야? 너 분명히 카드 썼을 거 아니야. 실직자가 카드는 무슨. 이젠 너한테 좋은 놈도 아닐 텐데 돈까지 쓰게 해서야 되겠니? 자, 줄 때 빨리 받아. 나영의 눈가가 붉어지는가 싶더니 그대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우리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니? 어떤 이유로든 십 년 넘게 사귄 사람들이 처음으로 밤을 함께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니? 혜인씨가 그만두자고 하니 민규씨 심정이 말이 아니겠지. 그렇다면 나는 어떨 것 같아? 열아홉 살 스무살 스물하나 쭉 민규씨만 바라보며 삼십이 다 버린 나에 돼. 지금은 어떨까 하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한 번쯤은 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나영이 울먹였다. 나영이 옆으로 다가가 그녀를 가슴에 안았다. 생각했어. 많이. 많이 생각했었어. 미안하다 나영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나 역시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네 생각을 수없이 안 될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널 위로해 줄 말이 없는 걸 어젯밤 일만 해도 민규씨 그 얘긴 하지 말라니까 정말 아무 말도 하지마 아까 민규씨 샤워할 때 무슨 생각 했는지 알아? 얼마나 황당할까 기억을 더듬으며 가슴을 치고 있겠지 난 처음 남자가 자기라서 행복한데 나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나영의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렸다. 네 오늘 상사와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꾹 누르시고요 다음 이야기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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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